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요리를 잡지 않게 포기해 주십시오. ㄷㄷ 아.. 유즈룩 재앙인데? 야 라칸 재앙이에요 그냥 아.. 파이프 어떡해 이거 아.. 파이프 아.. 저희도 채취했어 저희도 채취했어 그냥 네덕이 있었어 공격을 흘러가며 배내드가 적게 뒤데로 적게 중독합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이게 바로 내 존재의 이유다. 보고 배우도록.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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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하지 뭐야 이거 어잉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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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미안해. 어 어쩔 수가 없어 무인도 안 되겠어 미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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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. 아 씨발 뭐 자꾸 내가 맞아? 아.. 속도가 되네? 상대 바로 개노들이 아.. 속도가 되네 데미지가 E 데미지가 많나보네 개노들이긴 해 안 막으면 아.. 성공해줘 우리가 건강인데? 아 그래?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